배우 이범수가 두 번째 이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범수가 아내 이윤진과 이혼 중인 사실이 지난 16일 밝혀졌어요. 이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윤진이 이범수와 협의 이혼하려 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연말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서 현재 이혼 조정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두 사람의 이혼 사실을 인정하며 현재 이혼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결혼 이후 14년 만에 이혼을 결정 각자의 길을 걷게 됐어요. 지난 12월 이윤진이 개인 채널의 내 첫 번째 챕터가 끝났다라며 이범수를 태그하면서 두 사람의 불화함 및 파경설이 불거졌는데요. 당시 이윤진은 영혼으로 나는 내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모든 게 끝났다라는 문구를 남겨 여러 해석을 낳게 했어요. 이범수도 개인 채널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윤진과 팔로우를 끊는 등 불화를 암시하는 행보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소속사 측은 이혼이 아니다라면서 개인 사생활 관련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어요.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결국 이혼 조정 중인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3월 16일 이윤진은 저도 이혼 관련 보도를 확인했다. 기사에 나온 내용 그대로다라며 이범수와의 이혼 조정 및 별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이윤진은 현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딸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내고 있으며 아들과 이범수는 서울에서 지내고 있다며 기사 내용이 거의 다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이혼 조정 절차를 받고 있다. 다음 주 중에 첫 번째 기일이 잡혀있다고 알리며 상황이 정리된 후 또 소식을 전하겠다. 저도 상황이 많이 안 좋았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윤진은 2023년 말 이범수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윤진은 2023년 중순부터 이미 이혼 의사를 굳혔으며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릴 당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윤진은 이범수 측의 협의 이혼을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죠. 과거 이범수와 이윤진의 두 자녀는 서울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 다니다. 2023년 10월 초 전학 수속을 받고 발리에 국제학교로 전학 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윤진과 두 자녀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민을 갔으나 이범수는 한국에서 스케줄을 진행하며 기러기 아빠가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범수는 소다 남매로 불리는 두 자녀와 함께 KBS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14년 만에 이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무엇보다 이범수의 과거 한 차례 이혼 경험이 있고 비슷한 패턴을 보여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전 아내와의 이혼 사유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지난 2003년 이범수는 대학 동기 박소윤과 결혼하여 단 5개월 만인 2004년 1월 파경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범수는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후 자신의 책임을 탓하며 불화서를 적극 부인하기도 하였죠. 당시 이혼 사유는 보부 갈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범수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보군 분투한 모습이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갈등을 봉합하는 데 실패했고 첫 번째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 슬아의 자녀가 없었으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상 문제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범수와 이윤진의 이혼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앞서 이범수와 박소윤이 보부 갈등으로 이혼하여 두 번째 이혼도 보부 갈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혹은 이범수의 성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이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요. 앞서 이범수는 제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폭로로 논란의 중심이 된 적 있습니다. 때는 2022년으로 이범수가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에 학생들을 이범수가 차별하고 갑질했다는 의혹이어요. 당시 폭로 유튜버로 유명한 한 유튜버가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루었는데요. 유튜버는 이범수의 제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시도한 이유라는 영상을 게재하여 이범수의 갑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범수가 교수로 재직 중인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생의 제보 메일을 공개했는데요. 메일 속 학생 A씨는 저의 현재 상황은 불면증과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범수 교수님은 학교에 있을 때도 수업에 안 들어옵니다. 시간표에는 이범수 교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교수님이 수업을 합니다. 라고 밝혔어요. 또 이범수가 학생들을 차별한다며 돈이 많고 좋아하는 애들은 A반 가난하고 싫어하는 애들은 B반 B반은 공연도 안 보러 옵니다. 연기도 안 가르쳐주고 공연 캐스팅에도 불이익을 줍니다. 마음에 드는 애들 돈이 많은 애들은 졸업 때까지 주조연 가난한 애들은 대사 한마디만 졸업 때까지 그림자로 연기를 배울 수 없습니다. 라고 폭로했어요. A씨는 그래서 이범수 교수님의 눈에 들어야 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끼리 개인 사찰을 시켜 숨도 못 쉬게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불안을 가진 1학년은 절반이 휴학과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2학년 1명이 자퇴했습니다. 라며 수업 중에도 이범수가 인격 모독 가스라이팅이 심하다며 도움을 호소했는데요. 또 제보자는 이런 상황에 1학년 절반은 휴학과 자퇴했습니다. 가난하거나 한 번 찍힌 학생은 그 친구까지 가스라이팅과 따돌림을 시킵니다. 선후배들이 자퇴하거나 정신병원을 다닙니다. 수업 때 가스라이팅과 인격 모독이 심하며 심한 욕설과 불필요한 얘기를 합니다. 수업 시간도 마음대로 끝내는데 지난 학기는 한 달 이상 먼저 종강 했습니다. 수업이 5분 만에 끝나는가 하면 차 끊기 는 새벽이나 주말에도 수업 공지가 됩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스라이팅 당하고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제보자는 학생들이 불만을 표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연기자가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범수 교수님에게 잘못 보이면 언제든지 보복합니다. 이 사실을 신한대학교 초학생회와 감사실에 제보했으나 정보가 세워나가 3일 전부터 이범수 교수님이 학교에 계속 나와 보충 수업회 조사를 안 합니다. 학생들은 무서워서 쉬쉬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라고 밝혔어요. 그러나 이범수의 갑질 의혹을 부정하는 학생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유튜버는 A반 학생의 말을 빌려 B반 애들이 무슨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이해는 간다더라고요. 하지만 돈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연기 실력이 부족해서 차별하는 거라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알바하면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환경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업 하기 전엔 미리 공지했다고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 휴학 관련해서 이범수가 3학년 끝나고 군대를 가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이지만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조언해 준 것에 불구하다고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폭로가 화제가 된 후 신한대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에게 제보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로 다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학생회장이 직접 사건에 대해 설명하겠다 했으나 추가적인 이야기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한대 감사실 측은 학생들에게 제보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사건을 충분히 인지 및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관해 소속사 측은 교수 업무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범수의 측근은 돈 같은 것들로 학생을 차별할 교수는 아니다. 이범수 교수의 열정과 기준치가 너무 높았던 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범수의 한 측근은 언론의 이범수 교수는 돈이나 그런 걸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실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아이들에겐 가차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교수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만 정성을 쏘드라고 할 정도입니다 라고 밝혔어요. 갑질 폭로가 나오게 된 이유에 관해서는 본인의 열정과 기준치가 너무 높은 탓일 겁니다. 배우 활동과 병행을 하니 학교 스케줄을 잘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학교에 나가면 새벽에 차가 끊길 때까지 가르칩니다. 그런 상황이 이범수 교수에겐 열정을 쏟아부은 것일 테지만 일부 학생들에겐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스케줄이 들쑥날쑥해질 거예요. 수업 시간을 넘어 새벽까지 가르치니 그만큼 학생의 시간은 날아간 것이니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범수 교수에게 적당히 해라. 수업 시간만큼만 하라고 조언한 적도 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또 이측근은 이범수가 학생들을 A반과 B반으로 나누어 차별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기준은 성실이다라고 당조하면서 기준이 높고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그 다수 학생의 이야기가 진실이 되는가요. 교수 이범수의 열정이 이렇게 갑질이라는 단어로 호도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학내 조사에서 제보가 허위였다고 결론이 났지만 이범수는 사직서를 제출했죠. 이렇게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뒤 부부는 발리로 이사를 갔지만 결국 이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설이 그저 떠도는 낭설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소문이 사실이 되며 사태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또 연예인 부부 한 쌍이 이별을 하게 되었지만 그 그 선택이 서로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길 바라겠습니다.